영등포구가 위반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합니다. 점검 대상은 상업시설로 사용 중인 위반건축물 총 1031개소이며 1차로 오는 12월 30일까지 다중인파 밀집지역인 여의도와 영등포역 일대 위반건축물 139개소를 집중 점검합니다. 이어 2차로 내년 5월 31일까지 영등포구청 일대와 물레창작촌 주변 대림동산과 밀집지역 892개소에 대해 점검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중간점검 내용은 가로변 영업행위를 위한 무단증축, 물건 적취, 시설물 침범 등 통행방해와 건축물 피난통로 확보 여부 등입니다. 위반건축물은 예외 없이 형사고발할 방침이며 이행강제금의 경우 부과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영리 목적으로 상습 위반한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0으로 가중 부과합니다.